아이디 묻다 김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요. 세상에는요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대표적이죠.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괜히 이름만 보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에 관한 이론이에요. 속도와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오늘은 속도만 생각하도록 해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죠. 실제로 원자 시계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땅에 가만히 있던 시계와 비행기를 탄 시계가 시간이 다르게 간 겁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차이였죠. 비행기보다 더 빠른 우주선은 시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비서 속도로 가깝게 빠르게 나는 우주선이라면 시간 차이가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런 우주선은 없습니다. 이런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어디에 쓰나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없다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소용 없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윈공위성이 내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시간과 우리 자동차의 시간이 달라요. 속도도 다르고 중력도 다르기 때문이죠.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내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물리학과에 진학해서 상대성 이론을 배운다면 그때는 아인슈타인 선생님을 아마 원망할 겁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자동차를 탈 때마다 아인슈타인 선생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에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우리 엄마와 아빠가 운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선생님에게 감사해야겠네요. 큐씨 질문해봐. 내가 다 대답해줄게.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 여기 털복안장기 답해드려요. 털복안장기 털복안장기 everlasting